네, 2월 3일입니다. 오전에 가서 이렇게 잡았어요, 그냥. 나오면 나오고, 나오면 나오고, 계속 나오고, 끊임없이 나오고, 쉼없이 나오고, 와. 2월 3일 시간정, 뭐. 군이 인접해져 있는 새로운 포인트, 45분이면 가는 포인트. 와, 좋습니다. 군이 북부 방향, 2월 3일, 45분이면 가는 포인트. 더 가까워졌어, 또 다른 포인트도 이렇게 가깝네, 그냥. 빙어가 다 끝나가는 마당에, 이게 무슨 새로운 포인트냐고요? 있는 걸 어떡해요. 철수길에 들려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사진도 찍어주십니다. 네, 빙어가 계락입니다. 빙어 폭탄. 물폭탄에 뭐. 빙어 폭탄에 날립니다. 얼음 빙지 15cm. 좋습니다. 막 그늘도 지고 해가지고, 너무 좋아, 이 포인트는 막. 죽도록 좋습니다. 계속 좋습니다. 마구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1월 3일, 군이 인접지역에 또 다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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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새로운 포인트 되겠어요. 네, 와, 줄기차게 나옵니다. 감사합니다.